최신 인기가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1년 4세대 실력파 걸그룹이 데뷔했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도 시몬땡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라이브를 보여준 퍼플키스 이번 활동 세븐헤븐으로 청산계 모이스 제대로 들려줄 퍼플키스의 두 메인보컬을 모셨습니다 나고은 수환씨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부터 개인인사 카메라보고 귀엽게 부탁드려요 귀엽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플키스 맏언니 고은입니다 고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의 막내 수환입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세븐헤븐 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컬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입덕하게 된 계기가 이 체인씨까지 합해가지고 이 세 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그래서 입덕을 하면서 영상을 막 찾아보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최고의 보컬이라서 아니 그래서 미국 투어를 앞두고 계시다고 아 맞습니다 이제 거의 뭐 한 달 정도 못 볼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어디부터 투어 시작이에요? 이제 저희가 보스턴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LA까지 한 달 동안 미국 투어를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팬분들을 가까이 또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네요 한 달 정도 투어를 짐은 뭐 다 좀 챙기셨는지 저는 아직 안 챙겨서 오늘 딱 퇴근하고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환씨는? 저는 이미 1, 2주 전부터 다 너무 빨라요 쌓아놨습니다 성격이에요 이게 갑자기 사는 친구 있고 한 2주 전부터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 그래서 미국 투어 전에 오늘 또 이제 최고의 보컬 두 분이니까 맛보기로 한 두 소절 스포 좀 해주고 가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좋아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최근에 즐거워 듣는 전니 스팀슨의 플라워라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코가 살짝 막혔지만 잘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부탁드려요 네 5, 6, 7, 8 조연의 플라워로 이런 영상에 제가 빠진 거였어요 도대체 누구냐 이 친구는 봤더니 춤도 너무 잘 추고 이제 우리 막내 갑니다 뭐 편안하게 해주세요 시몽땅 침대처럼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5, 6, 7, 8 좋다 좋다 아 진짜 너무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막내 입장에서는 좀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연습이에요? 어때요? 솔직하게 저희 멤버 다 타고난 것도 당연히 있지만 너무나 노력하는 모습들을 또 옆에서 보고 저도 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투어 가면은 그런 개인 무대가 좀 있을까요? 개인 무대는 아니지만 특별한 유닛 무대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건강히 투어 잘 마치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겠네요 벌써 내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상식 하고 하게 되면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퍼플키스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퍼플 컬러가 들어가잖아요 보라 그래서 퍼플키스잖아요 팀명에 컬러가 들어가는 예전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팀명에 블랙핑크 이렇게 그리고 에이핑크 걸그룹들은 핑크가 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으악 exploitation 것들은 아 무지개 컬러를 선보인 레인보우가 있었네요. 레인보우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인보우의 텔미텔미가 흐르고 있는데요. 고은씨하고 저는 이 안무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우리 막내 수환씨가 이거 모르네요. 제 잘은 모르지만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 노래는 아는데 안무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레인보우 지숙씨가 연예인 중에 금손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전국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부터 금손이에요. 대단합니다. 혹시 우리 팝을 키스에는 금손하면 어떤 멤버를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 멤버들이 손재주가 되게 좋거든요. 그중에서도 도시라는 멤버가 뭔가 바느질 같은 것도 잘하고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반전이야. 도시씨는 춤추는 거 보면 또 그런 거랑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또 차분하게 앉아서 그런 거 잘하죠? 맞아요. 숙소에서는 그러면 요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통 고은 언니가 조금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배달을 많이 하긴 하는데 고은씨가 만약에 또 기회가 돼서 하면 먹어본 것 중에 뭐 생각나요? 저희가 한창 이제 생일 때에는 멤버마다 이제 미역국을 언니가 끓여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끓여서 정말 금손입니다. 사실 뭐 영상 보고 끓였겠지만 그래도 혹시 본인 경험상 이렇게 하면 좀 더 맛있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팁을 주셨는데 항상 국을 끓일 때는 국물을 먼저 내어라 해서 국물을 낸 다음에 그 미역국의 포인트는 들기름인 것 같아요. 참기름에 보통 볶잖아요? 그러다 물 붓잖아요? 맞아요. 근데 들기름에 볶아요? 어? 네. 몰랐네. 맛있습니다. 그러고만. 아 좋은 티 감사드려요. 미역국은 할 일이 꽤 있거든요. 누구 생일에 선물도 또 미역국 하시는 분이 있고 아 들기름에 볶아라.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치리 공개합니다. 와 우리다. 여러가지 색이 섞여 만들어진 보라색 모든 다채로움을 갖고 있는 실력파 걸그룹 퍼플키스가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치리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팝플키스 세븐헤븐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자체가 헤븐이에요. 정말 최고의 보컬이고 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천국처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비하인드 있습니까? 유독 고생한 씬이라든지 아니면 재밌었던 씬이라든지 네. 저희가 군무신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청과 하얀색 옷을 입은 그 군무신이 정말 땡볕에서 딱 더운 그 시기에 찍은 거여서 다들 멤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담겼던 씬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더웠었군요. 또 그때는 네. NG가 좀 가장 많이 났던 씬 뭐가 있을까요? 어 NG가 많이 났던 씬은 아무래도 군무신이 너무 더우니까 저희가 막 땀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잠깐 끊고 하고 끊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날씨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아요. 너무너무 더워서 하지만 화면은 쨍하고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방송 활동이 끝났지만 혹시 못 보여준 엔딩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못다한 엔딩 한번 보여주세요. 3, 2, 1, 큐 아 예. 서로 좀 다르긴 합니다. 요런 엔딩 네. 요런 엔딩 네. 음악방송까지 마무리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사실 저희 퍼플키스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까지 활짝 웃으면서 해본 무대가 처음이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하니까 팬분들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활동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활동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네. 또 웃는 모습 많이 나오니까 또 가장 또 예쁜 컷들이 또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전보다도. 그렇죠. 네. 예. 소환 씨는 어땠어요? 저도 이렇게 밝은 밝은 컨셉은 처음이라 사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걱정이 좀 무색하게 팬분들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고 또 무사히 활동 마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니 솔로 할 때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 혼자 하는데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엔딩 요정까지. 그때 엔딩 요정 늘 혼자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좀 부담이었나요? 어 부담이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그렇네. 그래도 좋았습니다. 맞아. 팀들이 할 때는 이제 N분의 1만 해주면 되는데 네. 아 솔로 때는 그렇군요. 무대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데뷔곡부터 떼창 유발을 일으킨 밴드죠. 시앤블루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여성팀들만 이제 그룹을 생각했는데 이제 시앤블루가 있었습니다. 네. 추억의 가수 6위는 시앤블루. 외톨이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금빛 보컬, 금빛 퍼포먼스, 금빛 예능을 보여주는 골든차일드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골든차일드 펌핑업 누르고 있습니다. 골든차일드의 막내 우리 보민씨가 실세예요. 보민씨 한마디에 형들이 우르르 우르르 사랑받는 막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안씨도 사실 언니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실세 막내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보민 생각 어때요?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언니가 보기에도 막내 온 타합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수안씨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언니들이 좀 귀 기울여서 다 들어주는 편이죠?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최근에 저희가 연습할 때 수안이가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하면 막내가 말하는데 당연하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실수도 막내가 하면 그래 막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맏언니가 하면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멤버는 또 착해서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막내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입장 수안씨가 볼 때 아 이 언니는 내가 막내지만 이 언니 좀 챙겨줘야 된다. 아 내가 좀 신경 써줘야 된다 하는 언니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 언니가 아 네네. 오늘 도시씨 같이 방송하고 있네요. 아 많이 나오네요. 저희 도시 언니가 정말 원래 평소에는 엄청 똑부러지고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차차차차 하는데 뭔가 먹을 때 자꾸 이제 옷에 흘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할머니도 아니고 왜 자꾸 왜 그러시는 거야? 도시씨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애기같이 보일 때도 있고 아 아기처럼 네. 뭔가 이렇게 물티슈 건네주거나 이제 휴지를 줘야 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손이 좀 가는. 신경 좀 써줘야 되는 네. 그런 도시씨 예능 멤버로 우리 골든차일즈의 장준씨가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능 돌로. 아 예능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퍼플키스 멤버 중에 리더가 보기에 이제 맏언니가 보기에 예능 멤버 추천. 네. 누구 추천합니까? 우리 수안씨인가요? 멀또 우리 멀또 수안씨를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수안씨는 아 그럼 내 바로 밑에 언니 누구 추천합니까? 내가 이제 일단 추천받고 바로 밑에 누굽니까? 예능 멤버. 저는 고은 언니. 아 고은씨 이유는요? 아니 고은 언니가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제 점점 보면 볼수록 정말 귀엽게 엉뚱하고 웃긴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약간 리얼리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두 분의 보컬에 입덕돼가지고 계속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멀쩡한 또라이를 보면서 고은씨도 또 제가 여러가지 영상들을 봤거든요. 두 분 예능 멤버로 저도 추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이 함께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아는형님을 단체로 또. 나가고 싶습니다.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형님들이요? 네 맞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고은씨는? 저는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한번 저희 매니저님과 함께 매니저님이 어떤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스타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나가기 싫으시대요. 그래서 더 나가고 싶어요. 전지적 전참씨는 어렵겠네요. 원래 실장님이 의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도 얼굴 낯빛이 어두우십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월요일날 7시쯤에는 우리가 함께한 팡터뷰라는 프로그램이 릴리즈 될 거예요. 그래서 디스코팡팡 위에서 우리 퍼플키스가 재밌었어요. 몸살 안 났어요? 굉장히 멀쩡했어요. 저는 사실 퍼플키스의 음악을 좀 듣고 싶었는데 으악! 으악! 이 소리만 정말 목청이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목을 저렇게 푸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팡터뷰도 여러분 월요일에 오픈하면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녹화 해보셨으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어땠는지 또 다른 팀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제작진분들께서 얘기해주세요. 음식을 먹고 오지 말아라. 아 그랬어요? 혹시나 조금 멀미가 날 수 있으니. 거북할 수 있으니. 네네. 근데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잘 챙겨 먹고 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 컨디션에 맞게 잘 챙겨 드시거나 혹은 비워가시거든. 그걸 컨디션 맞게 본인이 조정하셔라. 수환 씨는 어땠어요? 그때? 저희가 조금 챙겨 먹었던 것 같은데 전 다른 것보다 의상을 조금 얇게 입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더워요. 네.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디스크 방방에서 더워요. 맞아요. 여러분 뭐 재미있는 놀이기구에서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맞아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관부 망관부 자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와우 나중에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정말 지금 바로 연습한 듯이 정확하게 안무를 기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칼국모돌 애프터스쿨에서 파생된 최고의 유닛 오렌지 카라멜이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곡이죠. 많은 분이 따라 하셨을 겁니다. 오렌지 카라멜 카탈레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라멜의 그 나나씨가 연기자로도 큰 사랑받고 있고 또 수지 배수지씨하고 조연아씨하고 또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많은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우리 수한씨가 로켓펀치의 수윤씨하고 어떤 인연입니까? 저희가 소녀리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또 1대1 데스매치를 했던 사인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보통 또 친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가 먼저 마음을 좀 열었어요? 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한참 피곤하였던 시기인데 제가 피곤하면 텐션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꾸로 피곤하면 텐션이 올라가요? 멀도가 맞아.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언니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지 먼저 해줬습니다. 아 그래 마음을 또 열어준 수윤씨 그리고 연락을 추씨하고 우리 고은씨가 학교가 같아요? 맞아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좀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친했고 오늘도 연락하고 추씨가 지금 솔로 나와가지고 엄청 정신이 없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너무 잘하죠? 어떻게 응원의 이야기 좀 해줬습니까? 네. 앨범 나와서 너무 축하한다고 연락했더니 고맙다고 연락했어요. 아 그래 오늘도 연락을 하고 왔군요. 네. 추씨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힙한 음악을 참 잘하는 뮤지션이죠? 그레이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고요. 퍼플키스의 고은수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퍼플키스 러브게임 혹은 퍼플키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내게 안녕이라 말하지마 그런 눈빛으로 내게 말하지마 Baby say yes, baby say yes 뭐 난 이제 같은 표정을 하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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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baby say yes, baby say yes 무대 위에 있을 때 카리스마가 넘쳤던 앰블랙이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듯 웃으며 넌 멀어지고 있어 앰블랙이 있었습니다. 블랙이 들어가잖아요. 모나리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음색으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볼 빨간 사춘기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곧 빨간 사춘기 여행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수환 씨가 부르면 진짜 잘할 텐데 본인 컬러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리무진 서비스에도 혼자 나가고 했었잖아요. 그때 혹시 준비는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상 못할 거나 뺀 노래 혹시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첫 곡을 했었던 비욘세 님의 헤일로우 말고 제시 제이 님의 플래쉬라잇을 할까 이제 두 곡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플래쉬라잇 지금 가사 기억이 나요? 지금 기억나요? 조금 해보었습니다. 기억나요? 저희가 음악 사제 내려드릴게요. 기억나는 대로 갑자기 부탁드린 거여가지고 제가 누가 이 동양인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목소리 자체가 목소리에 에코가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불러도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버스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했죠. 복면과왕도 했고 단체로도 또 퍼플키스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래 맞아. 진짜 나중에 그런 음악 프로그램에 고은 씨도 그렇고 계속 많이 나가면 좋겠어요. 불러주세요. 네. 진짜 그러면은 근데 목소리 컬러가 들키기는 좀 쉽죠? 이런 목소리가. 아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도 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때여서 팬분들은 이제 알지만 대중분들은 아직 몰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목소리 컬러가 독보적이어가지고 사실 한 두 소절을 알면은 우리는 알죠.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볼빨가산축이 여행이란 명곡입니다. 근데 여행을 떠난다면 혹은 퍼플키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면 어느 곳 가고 싶어요? 저는 스위스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스위스 너무 좋은데 특별한 이유는? 제가 이제 너튜브 쇼츠를 내리다가 본 건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림이요. 그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멤버들과 함께 뛰놀면서 또 자유로운 모습들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여기 산 밑에는 봄인데 산을 올라가면 눈이 있고 스위스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고은 씨는? 저는 몽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 특별하다. 이유는요? 제가 어릴 때 몽골 여행을 갔었는데 사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가진 않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여행이었거든요. 너무 낮이랑 밤 분위기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멤버들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교차가 엄청 심하죠? 네.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막 별 뜨는 거 보러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영하 20도라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20도인데 20도 때 가야 된대요. 왜냐면 영하 30도로도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20도 때도 못 가는데 그대는 더 못 가. 근데 나중에 두 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촬영해도 최고의 리얼리티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2위 공개합니다. 저 때는 말이죠. 학교 장기자랑에서 에이핑크 노래가 최고였다고요. 에이핑크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학생은 물론이고 남학생들도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리스터 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안무를 기억하실 겁니다. 두 분도 지금 맞춘듯이 안무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초등학교 때 혹시 장기자랑 이런 거 할 때 좀 나가는 친구였어요? 아니면 좀 빠져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어때요? 저는 나가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이효리 선배님의 치리치리 뱅뱅을 했었어요. 센 거 했네. 센 거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고은 씨가 이런 면이 있어요. 아니 중학생인데 치리치리 뱅뱅. 네. 그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랩처럼 또 뱉어주는 파트도 있잖아요. 아 그 춤을 췄었는데 그때 당시 그 춤이 너무 약간 기억에 남아서 난리났었죠 그 춤. 난리났었죠. 엄청 센 걸 좋아하셨네. 그랬나봐요. 수환 씨는 장기자랑? 저는 초등학생 때 실제로 이 미스터 추를 췄었어요.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춤을 춰봤던 곡이 에이핑크 선배님들의 부비부라는 곡인데 기억나요. 쳤었죠. 엠에 들어와서도. 어머어머어머. 쳤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오디션 곡으로는 뭐 했는지 기억이 나요? 오디션. 기억나요. 부비부도 했었고 오디션에 여러 개 하잖아요. 사실 뭐 했어요? 저희가 춤은 기억이 안 나고 노래 위주였어서 그렇죠. 롤링 인 더 딥이라는 곡을 했었어요. 명곡을 했어요. 롤링 인 더 딥. 아니 그게 몇 살 때였는데 롤링 인 더 딥으로 했어요. 중학교 2학년대였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알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느낌을 알고? 그냥 이제 그때는 그 가수분 거를 많이 듣고 약간 따는 거에 가까워 놓고 색깔이 생기기 전이었었어요. 롤링 인 더 딥 한 두 소절만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네. 지금 2023년 버전입니다. 우리 시대전. 달라졌겠죠 또 소리가. 5, 6, 7, 8 We could have had it all Rolling in the deep You had my heart inside of your head And you played it to the deep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우리는 수환 씨와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 때 이거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지금보단 못했겠지만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요. 아니 고은 씨는 생각나는 오디션 곡 저는 그때 당시 제 무기가 제가 발라드를 많이 불렀었는데 발라드 말고 리듬감 있는 걸 하자 해서 메간 트레이너 님의 립s are moving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가사 지금 생각나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카메라 보시고 오디션 곡입니다. 5, 6, 7 7위 7위 뱅뱅 한번 부탁드려요. 뱅뱅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겁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5, 7위 뱅뱅 5, 7위 뱅뱅 최고다. 뱅지 않나. 이런 소녀가 오디션은 바로 결과가 그냥 보여요. 제작자들이 엄청 좋아했을 스타일의 보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보컬들이 잘 자라나서 여러분 퍼플키스가 되었습니다. 짜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이핑크가 매년 콘서트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 팬들을 위해서. 근데 지난 여름에 또 우리 퍼플키스도 RBW 콘서트 했었잖아요. 그때 뭐 우리 공찬 씨 그 B1A4도 그리고 또 오마이걸 뭐 마마무 다 같이 했었잖아요. 그 솔라 씨하고 혜정 씨하고 고은 씨가 같이 무대에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솔라 씨하고 혜정 씨는 느낌이 좀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같은 선배님이지만 캐릭터가 많이 다릅니다. 혹시 연습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나 어떤 느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뭔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말을 너무 걸고 싶은데 제가 또 낯을 갈리니까 못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신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저를 솔라 언니 쪽으로 미신 거예요. 등 떠밀어지네요. 진짜 미셔서 제가 저도 모르게 솔라 언니 앞에 이렇게 탁 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언니한테 사진 찍으실래요? 무대 뒤에서. 네.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 바쁜 날 중에 또 백스테이지에서 또 사진을 또. 맞아요. 잘 가지고 있죠? 너무 잘 가지고 있고 언니들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두 분 다 다 너무 괜찮은 선배들이라서 세 분의 우정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발라드 맛집 비투비 네 명의 보컬 유닛이 탄생했죠. 비투비 블루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생각이 안 날 줄 알았어 하지만 여전히 비투비 블루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흐르고 있습니다. 비투비 블루 진짜 너무 잘해요. 여기서 진짜 노래 듣고 있으면 숨이 막 막혀와요. 너무 잘하죠. 여기 매보즈 세 분도 너무 잘하잖아요. 퍼플키스도 세 분도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함께 앨범을 한다던가 무대를 한다던가 이런 거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희는 너무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또 멋진 노래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합의라서 유닛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름 같은 것도 정해놓고 이런 건 없었어요? 혹시 연습생 때 우리 셋이 노래하면 채인씨까지 회사에서는 매보즈라고 많이 불러주셨고 저희가 하는 게 이름 한 글자씩만 따가지고 한 글자 따면 누가 맨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고채순 고채순? 나의 순으로 나의 순으로 고채순으로 고채순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고채순으로 나중에 조금 변형이 있겠지만 그래도 메보즈로 꼭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비가 내리면 흐르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좋다 혹은 싫다 어때요? 하나 둘 셋 싫다 이유는요? 일단 좀 눅눅한 것 같고 집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건 너무 좋은데 저도 그래요. 나가면 뭔가 머리도 풀리고 해서 조금 찝찝한 것 같아요. 집에서나 혹 실내에서는 괜찮아요. 감성적인데 나가면 고생이야. 뭐가 짐도 많고 선씨는 나이도 어린데 아직은 좀 낭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싫어요? 저는 아예 그냥 비를 맞으면 괜찮은데 비를 어줍지 않게 피하려고 하니까 어줍지 않게 약간 젖는 게 너무 싫어요. 차라리 젖을 거면 그냥 우선 없이 나가서 다 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케줄 없을 때는 비 맞으면서 수영을 하거나 비 맞으면서 뛰면 된 게 좋거든요. 근데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너무 번거롭고 스텝들도 힘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육성재 씨가 육잘도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알죠. 정말 잘생긴 또라이 근데 우리 멀또 그 액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씨 개인적인 사실 데뷔 초 때 스태프분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었는데 그때는 부정을 했어요. 아니다. 나는 멀쩡하다. 그런데 이제 점점 연차가 조금 차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그쵸. 이상하죠? 네. 이상하지. 이상하 같습니다. 맞아. 인정이죠. 이제는 인정. 그래서 이제 멀또 앞으로 이 멀또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혹시 언제쯤 멀또라는 걸 느꼈습니까? 연습생 하다가 어느 순간? 사실 연습생 때보다 데뷔하고 나서가 심각해졌어요. 그랬어요. 심각해졌어요. 언제 딱 좀 왔어요. 느낌이. 이제 스케줄 하면 조금 잠도 못 자고 피곤한 날도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러면 텐션이 다운되는데 이 친구는 더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애다. 텐션이 막 수환 씨가 오를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특이한 막내예요.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할게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퍼포먼스까지 잘해버린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러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다크한 블랙 러블리한 핑크의 매력이 공존하는 그룹 블랙핑크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대박. 네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블랙핑크 셧다운 울고 있고요. 두 분이 안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뭐 커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퍼블키스가. 그렇죠? 제가 본 영상에는 장터에서 장구 치면서 뚜두뚜두 막 뚜두뚜두 막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근데 어르신분들께서 처음에는 저게 뭐야? 촬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또 신명나게 해드리니까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 버전은 또 처음 들어봤네. 너무 재밌었어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맛있는 건 좋아하지는 많이는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거 좋아하지는 많이는 못 먹는다. 사실 퍼플키스도 멤버가 6명인데 치킨을 2마리 시키면 남는다고. 치킨 2마리 어때요 요즘은?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실이 너무 일파만파 퍼져서 뭔가 괜히 더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사실 6명이면 2마리는 보통 1인 1딱으로 치면 6마리 정도 드셔야 되는데 가장 대식자 누굽니까? 팀원 중에? 대식자는 없고 다 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요. 소식자는 누구 떠올라요? 유키가 그렇죠. 많이 못 먹어요. 유키 씨가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 팡토뷰 진행할 때도 이게 1등을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는데 유키 씨하고 저하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1등을 못하면 저희가 먹어줘야 되는 건데 유키 씨하고 제가 너무 부담인데 둘 다 다 왜냐하면 늘 좀 믿고 가야 되는데 둘 다 소식자여가지고 사실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 다행이긴 했어요. 예예. 그래서 우리 유키 씨 소식자로 먹는 속도가 느린가요? 양이 되게 더군요. 입이 짧아요. 소식자 인정입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름의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래 벌써 1년 꿀조합 듀오 브라운 아이즈가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너무 명곡이죠. 벌써 1년. 나중에 이런 거 좀 불러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 곡도 다 끝나고 이제 한가할 때 부르면 너무 잘 어울려요. 두 분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네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10월에 지금 마지막이고 미국 투어 갔다 오면 이제 정말 그냥 이해가 끝나는 끝나는 건데 어떻습니까? 2023년 돌아봤을 때 어때요? 뭔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진 않지만 내년 이제 돌아오는 연도에는 이 아쉬움을 좀 더 채우고 싶어지는 그런 연도였습니다. 그래 우수환 씨는 어때요? 2024년 이제 보내면서 저는 그래도 사실 최근 들어서까지는 내가 이번 연도에 뭘 많이 했나? 뭘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왜 많이 했지? 앨범 나오고 솔로 나오고 많이 했죠. 돌아보니까 또 예능도 또 많이 했더라고요. 아니 엄청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뿌듯했고 다음 연도에는 저희 단체로 또 더 많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바빴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아이고야 뭐 또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고 하니까 그런 곡들도 많이 또 발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고의 보컬로 계속해서 음악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잠깐만요. 올해 데뷔 10년차가 됐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컨셉에 도전하는 레드벨벳이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사이코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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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레드벨벳 네. 사이코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네. 러브게임은 처음이었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서연 선배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 네. 오늘 너무 편하게 또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봬요. 정말 다음에 아마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안씨 어땠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저희를 알고 계시고 또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영상들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또 기대에 부응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쭉쭉쭉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행복해서 네. 그래서 입덕한 지는 꽤 됐습니다 제가. 파파키스. 네. 미국 투어 잘 다녀오시고 또 영상 볼게요. 네. 좋은 영상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내년에 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